안녕하세요 여기는 지금 블랑 앤 에클레의 뉴욕 소호의 플래그십 스토어 파티 현장입니다 짠! 중국의 인자에요 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여긴 어디? 여긴 뉴욕 그리고 여긴 어디? 여기는 블랑 앤 에클레의 플래그십 스토리입니다 너무 와줘서 고마워요 수정아 근데 제가 오늘 베이그를 아침에 언제랑 먹고 그냥 잤어요 그래서 너무 미안해요 괜찮아요 너무 예쁘죠? 얘 봐봐요 여기 뭐가 있죠 수정아? 여기는 레디 투 웨어 아이웨어 스킨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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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킨케어도 좋고 팩도 좋고 전 이 자켓도 좋아요 전 이 자켓도 좋아요 전 이 자켓 좋아요 어때요? 좋아요 이것도 다음에 제가 입을 거예요 어쨌든 아주 고마워요 이거는 오늘 부은 내 수정이 그리고 제시카였습니다 여기는 부엉 현상입니다 안녕 안녕